코로나로 인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2023년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감염병 코로나 대응 예산에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줄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일 확진자 수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추이도 늘고 있죠. 심지어 지난주보다 위중증 환자가 16%나 증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도전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역으로 비교적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고령층과 영유아들에게 위험하고 이미 걸린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견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새로운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연구진의 전망입니다. 정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BAO 접종과 독감 백신이 필수적입니다. 또 BAO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자 변이 바이러스인 BQ1이 새롭게 오르고 있습니다.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3 감염병 대응 예산을 2조 원이나 내렸기 때문에 내년 코로나 병상과 병원 인력이 어떻게 될지 다들 각자 도생입니다. 부디 백신 꼭 맞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